연휴의 재주연 연휴의 재주연 연휴의 재주연 연휴의 재주연 연휴의 재주연 안녕하세요! M플라잉입니다! 지금 여기 저희가 온 곳은 바로! 어디죠? 키스데이를 맞이해서 저희 M플라잉이 바리스타를 되기 위해 공부하러 왔습니다 한송 소리! 커피를 만들러 출발 합시다! 어디로 가면 되나요?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엠플라인입니다 정식으로 인사 한 번 할까요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엠플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인분 점장님이십니다 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완성 악무나 땡 완성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다고?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가진이가 들어오시니까 다 그린가죠 가진이 탄산수인가요? 네 얘는 탄산수고요 150ml씩 계량을 할거에요 150ml 정량 맞추기 도전 più 5 국가 뭐야? 진짜야! 야 스케치한거야 끝났습니다! 키스테이 놀러 오실거죠? 오실거죠? 준비 완료 저희 렛츠 롤 앰플라인 저희 앰플라인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다들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앰플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말쩡 이제부터 전 카메라를 엄청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도 안냈는데 카메라가 엄청낼거 이건 내 원샷 카메라 우리 점장님 엄청난 미인이시죠? 우리 점장님 안녕하세요 어디쪽이에요? 어느쪽으로 볼거에요? 자 커피를 배워볼까? 샨독샷 나오려고 좋아 너무 좋으세요 나 홀로 셀카 오늘의 코트나 6시 5시 6시 5시 3시 4시 5시 4시 5시 여러분들을 제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. 화면도 굴러서, 일본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대부분. 약점을 그려도 합니다. 오늘의 대부분의 대부분 선수와의 대부분을